안녕하세요. 마천덕후입니다. 슬픈 장면 두 번째로 찾아왔는데요. 이번엔 마천 최신권 48권부터 52권까지 등장했던 슬픈 장면들로 모아봤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화룡은 오나자비 부부의 호의 무사이자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를 지켜야 한다는 임무를 끝까지 해내지 못했죠. 그 자책감 때문에 대마왕의 부하가 되기도 했고요. 화룡은 오나자비 가족이 다시 만나지 못한 것이 전부 자신의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샤오는 아직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부모님 얼굴도 기억을 못하니까요. 하지만 샤오는 자신의 부모님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화룡의 마음과 진심을 깨닫고 그를 용서합니다. 역시 오나자비의 딸이었을까요? 마치 오나자비가 했을 법한 말을 하는 샤오를 통해 화룡은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가족처럼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샤오의 등이 참 커 보입니다. 51권을 통해 삼장과 암흑상제의 악연은 아주 오래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갓 태어난 삼장은 암흑상제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옥한계 쌀선원으로 몰래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흑상제에게 몸을 빼앗기고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죠. 그래도 이런 힘든 시기에도 항상 생각하는 건 친구들과 세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홀로 암흑상제와 맞서 싸웠죠. 갈피를 잡지 못해 불안해하던 삼장은 그 누구보다 성숙하고 남을 위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손오공 그리고 천재태자와 힘을 합쳐 암흑상제를 물리쳐야만 하는데요. 삼장이 드디어 암흑상제와의 악연을 끝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4명의 신은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로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암흑상제가 다른 3명의 신에게 저주를 걸며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죠. 암흑상제가 시작한 일은 점점 커져 서로 의심하고 공격하는 상황까지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어린 시절과 너무 다른 결말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 4명의 신이 화해하는 결말은 없는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마덕 슬픈 장면 두 번째였습니다. 최신건을 훑어보며 모든 캐릭터가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네요. 이들의 결론이 어떻게 끝맺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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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